어머, 육선재 씨야? 디토스가 되게 예쁘구나. 자기가 막 잘랐잖아요. 진짜 왔나? 왔어, 왔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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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면 돼. 아이고. 이루니 형이야? 먼저 잘 다녀올게. 넌 잠 좀 잤어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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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오역 씨처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아 맞아요. 오역 씨가 아니라 오서방 씨인지. 아 현식이는 잠 못 잤대. 둘이 이렇게 안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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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이라도 할까? 마지막 80이라도 할까? 뭐야 갑자기 생통받게. 어색한가보다. 어색하니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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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힘이 좋으시네. 통편은 못 이겨요. 전역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. 아이고 힘 빠져서 그래. 병장들 힘 빠지잖아. 아이고. 아이고. 가자. 가자 가자. 아이고. 야 나. 아직. 근데 아직도 안 믿겨. 아이씨. 진짜 어떡해. 나 어떡해 형. 갔다 올게. 아이고. 아이고. 여기서 못하니까. 아 성재야 진짜 갈아. 진짜. 건강만 해. 건강만 해. 그쵸. 건강이 최고죠. 맞아요. 다치지 말고. 와. 진짜 야. 이런 기분이구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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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B2위 막내 육성재입니다. 이때가 몇살 때예요? 와. 이때 스물 난 3살 4살. 신기하다.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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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콘서트요. 저 군대 가기 전에. 이제 어엿한 군인으로.